이곳 공물 창고에는 4마리의 주요 위험쥐들이 숨어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쥐 잡기 작전 마우스 버스터즈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. 지금 아침에 잠을 덜 깬 것 같아. 아직도 눈이 덜 깨있어. 아 또 눈을 못 뜨더라고요. 출근할 때부터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가장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완전 행동파야. 흥분을 굉장히 잘해서 우리가 좀 잘 구슬리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. 보고있어, 저기까지 생각해. 좀 받아줘, 이놈이야. 뭐라고 했어, 뭐라고 했어. 못 들었어. 보고 있지 않냐. 뭘 안 보여, 지금부터. 다음 쥐는 누구지?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잡아야 될 쥐 중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어. 내가 봤을 땐 내 쥐 중에서 제일 스마트한 쥐가 아닐까 싶어. 솔직히 뭐 똑똑한 척은 하는데 난 그렇게 똑똑한 건 잘 모르겠고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어 뼈가 바로 디스해버리네. 마지막 쥐. 마지막 쥐는 우쥐야. 우쥐.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든 친구지. 아주 꽉 막혔어. 저녁 7시 올림픽대로야. 한남대교와 동교대교 사이야. 웬만한 교란 작전 절대 안 통할 거야. 정말 꽉 막혔어. 아마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쥐가 될 수도 있고. 이 친구는 좀 심해지면 쥐가 싫어질 수도 있어. 너 그냥 우쥐를 싫어하는 거 아니니? 확실적으로. 모든 버스터즈 본부 소환. 쥐들이 그걸 쓰면 우리가 여기를 모여야 된다 이거죠. 두 번째. 케이지 내 쥐 한 마리. 원거리에서 구출. 와. 케이지 내 모든 쥐와 타로. 어? 능력이 한 명 스파이로 심기 이런 거. 오! 그렇지. 그럴 수도 있겠다. 이 자식 너지.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. 대박 소름이겠다 그러면. 작전 중에 코드네임으로 부른다. 그래서 코드네임을 이제 설정할 건데. 첫 번째 정한. 정한 코드네임을 설정해야 한다. 아이디어 있나? 미스터 개울은. 개울은? 나 개울이지 않아 생각보다. 샙샙이시. 미스터 챕샙. 샙샙. 아니요 샙샘하고 샘샘할래야가 영어 느낌이야. 샘샘이? 어 샘샘. 샘샘이 어 샘샘이. 미스터 샘샘. 샘샘. 미스터 샘샘이. 에스코스. 미스터 캐몬. 나타. 캐몬. 어 괜찮다. 오케이 이제 디노 디노. 미스터 질렛츠. 미스터 질렛. 조슈아 형은. 뭔가 대화체로 가도 돼 뭐. 미스터 젤널맨 인 체얼. 오! 젤널맨 인 체얼. 버논이 버논이 버논이. 미스터 츄. 미스터 츄. 미스터 리에 츄. 에브리바디 츄. 너무 좋다. 도겸스. 도겸이 어제 만든 빈대떡. 미스터 빈대떡. 오케이 빈대떡. 나 디에이틴 생각났어. 다 됐어. 디에이틴 미스터 티타임. 티타임 이거 좋아. 티타임 좋아하잖아. 민규는? 미스터 민규. 미스터 민규. 이게 단어가 뭐지? 인간 퐁선. 휴먼 벌룸. 오. 승관님 미스터. 미스터 토마스. 작전 자랄 수 있지 화이팅 한번 하자. 오케이 하나 둘 할게요. 어 셋 넷. 마우스 버스터. 오케이 이렇게 팀이 짜졌습니다. 한 번 하자 한 번 하자. 자 이제 잡으러 가. 포션. 파이팅. 퐁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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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오늘 들어왔어. 우리 여쭤라. 퐁선. 아 또 이런 걸 하네요. 아 근데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. 네 해봐야죠. 아까 여기로 간 것 같이. 주사야 주사야. 주사야. 주사야 주사야. 어 저기 있다. 여기. 빨리 빨리. 야 어디야 어디야. 빨리 빨리 빨리. 어디야. 여깄다. 어디야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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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야 나 돌아갈게. 야 야 야 야 이거. 야 가. 아니 갑자기. 찾으면서. 1도 붙어 그냥 계속. 야 야 야 야 야. 저기 있다 저기. 아 진짜 어디 있어. 숨었어 숨었어. 여기 숨었어? 여기 있었어. 100번 있었어. 우지 형 있었어. 아 진짜 너무 빨라. 내가 갈게. 야 야 여기 있다. 여기서 끝내. 여기서 끝내. 여기서 끝내. 터널 수어 터널 수어 으아 터널 수어 끝났어 수어 스킨 스킨 수어 수어? 뭐야? 스킨은 무슨 수어? 스킨은 무슨 수어? 어 가야 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손수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호시 형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 있지 우리가 여기 숨을까 하는 그런 곳에 있었잖아 그런 곳에 있을 거 같아 애들 재밌게 게임하고 있나?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지?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! 우지 형이 소환 썼어 우지 형만 쓴 거지?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퇴근을 하자 얘기할 때까지 수다로 떨다 가자 우선 드론을 보자 드론 봐야 되는데 일단 너 봐봐 형 우리 약간 우리 잠복도 좀 필요하지 않아? 잠복 필요하지 지금 약간 굳이 이렇게 해봤자 우리 너무 그리고 한 사람한테 너무 몰려 일단 능력이 우지가 지훈이가 우선 소환이야 소환이지 발견하면 크게 소리만 질러주세요 나는 형 나는 호시 형을 잡고 싶어 호시 형은 찾아야 돼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을 것 같거든 나 가서 같이 뛰고 싶은데 게임은 이기고 싶고 약간 이 형 심리상 가장 가까운 데 있을 수 있다고 와 진짜 빨라 와 왜 이렇게 빨라 와 오 저거 뛰어다니는데? 뛰어다 난리 났어 지금 야 그럼 그쪽에서 오니까 우리 이쪽에 올라가니까 민기 이쪽으로 가고 너희 그쪽으로 가 야 들어가보자 막다른 길인데? 형 여기 뒤에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야 얘들아 여기 야 얘들아 여기 야 얘들아 여기 들어가 돌아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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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! 들어가! 돌아가! 또 있어!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 오케이 감독님들도 힘드시겠다 고생이 많다 형 오케이 고생이 많다 형 호시 형 아직도 안 나왔어 그러게 호시 형 어디 있어? 호시 구경이라도 한 사람 호시 얘는 어디 짱 바꿔서 지금 숨어있는 거야 그니까 나 진짜 호시 형 너무 잡고 싶어 지금 너무 자신 집중개사 내 친구 오랜 내 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